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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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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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치즈 크림 파스타랑 크리스피 통삼겹 만들었어요. 먹는데 2시간 넘게 걸렸어요. 신김치랑 피클이랑 같이 먹어볼게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소스 헐매볼은 치즈 Moncamp, 치즈 크림 파스타랑 크림 파스타를 먹기를 잘bia요. kolárs golpe는 마 bild 테 μια 열쇠. 확인. 고춧가루 찜닭거리는 시원하게 먹으면 좋아. 국물이 정말 맛있다. 왜냐하면 계란은 비비에서 구워줄 수 있으며. 초콜릿의 입술이 너무 좋아요. 고기와 자랑이. 매우 두껍질. 매콤한 고기가 너무 좋습니다. 고기가 너무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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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! 맛있다. 나는 매운 고추와 고추냉이 더 맛있다. 나는 고추냉이를 먹다. 나는 고추냉이를 먹다. 나는 고추냉이. 나는 고추와 고추냉이를 먹는다. 너무 맛있다. 이것은 치즈가 더 맛있다. 나는 치즈가 더 맛있었다. 치즈가 잘 안먹기다. 맛있다. 치즈가 맛있다. 치즈는 치즈가 잘 어울린다. 맛있다. 바삭바삭지 바삭바삭 고춧가루 네 여러분. 오늘은 치즈 크림 파스타에 크리스피 통삼겹 먹어봤는데요. 크리스피 통삼겹은 바삭바삭하고 완전 촉촉했어요. 파스타도 치즈 종류를 많이 넣어서 그런지 완전 꾸덕꾸덕하고 치즈 맛이 진했어요. 만드는 데 시간이 꽤 걸려도 그만큼 너무 맛있어요. 꾸덕한 크림 파스타에 바삭한 크리스피 통삼겹 추천드릴게요.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